두번 옥타붐 제발 오 이거 터질거 같은데 어린이 옥타붐이 살이 죽어있어 안녕하세요 하하 키특 입니다 저는 하하 아빠구요 저는 하하 오늘은 하하 동아랑 함께 가지고 놀 장난감은 옥타붐 옥타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설명을 보니까 풍선이 터지지 않는 마술같은 장난감인거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빠르게 개봉을 고고고고 뿌잇뿌잇뿌잇 하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옥타붐 옥타붐 옥타카드 옥타카드 이거는 풍선이 있을게 물어모양 풍선 이렇게 보드판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asty 게임을 하면 될거 같아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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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선을 불기전력이 통 안에다 집어넣을 바람을 입어넣으면 돼요 이거 없이 그냥 해볼게요 아빠 먼저 검사율을 1 숫자 1 우선 이제 옆구리 숫자 2 하나 둘 됐다 3 3칸 넣는거에요 3칸 1칸 2칸 3칸 어떻게 되어있어 찌그러졌어 자 동아 차례 3칸 1칸 2칸 3칸 어떻게 되어있어 터질거같아 아빠는 2칸 1칸 2칸 1칸 됐다 1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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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홍성이가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아빠 차례 1칸 1칸 막대기가 3개가 남았는데 맞어 1칸 3칸 3칸 나왔어요 1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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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칸 3칸 1칸 자 아빠도 3칸 여기가 뭐야 100% 터진다 터진다 1칸 2칸 3칸 됐어 안 터졌어 안 터졌지 그럼 이제 주사기 돌려가지고 돌린 수만큼 계속 쑤셔야지 네 계속 터질 때까지 지금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자 3번 찌려야되요 3번 터지지 한 번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자 아빠는 한 번 자 가운데 1칸 됐어 터질 때까지 터진 사람이 지는 거야 자 1칸 3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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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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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칸 3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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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터졌어 아직 안 터졌어 아빠 터져라 자 3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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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터질 것 같은데 터졌어 옥타봉 옥타봉을 죽이면 어떡해 옥타봉을 죽였다 살인마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거 마트나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풍선으로 이번엔 좀 할게요 자 두 번째 대결 자 이번에는 누가 더 들리지 자 이거 소리도 엄청나게 크게 들릴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아빠 이겼네 세 번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네 오 도마두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떻게 진짜 빡빡해졌어 여기 여기 티가 났어 여기 티가 났어 오케이 두 번 한 번 두 번 됐다 두 번 도마두 두 번 두 번 두 번 오 어떻게 풍선이 찌그러졌어 한 번 한 번 한 번 세 번 세 번 자 동아 세 번 찔러내야 돼 세 번 한 번 아 옥타봉아 미안해 두 번 옥타봉 제발 보셔교 세 번 옥타봉 잘했어 아 아 아 세 번 한 번 아 아 두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성공 옥타봉을 차였어 제발 동화도 3번 불가능해 1번 2번 옥타민 제발 3번 옥타민 잘했어 언제나 못생겼어요 뱃살 아빠 3번 찔러야해요 3번 1번 2번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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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음 기억이 안 나 아우 아빠 저기 뭐야 수소가 지났는데 네 지금 풍선 터져가지고 요렇게 됐어요 지금 모양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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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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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! 오토바이! 살이 찌고 있어! 부끄럼이 rare! 보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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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트 성공! 자 지금까지 하하 아빠와 하하 동아였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시간에도 저는 배틀 게임으로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